주님 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 미스터리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코너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역사 미스터리는 바로 원숭이 부대입니다. 동물 가운데 사람하고 가장 많이 닮은 것을 뽑는다면 역시 원숭이일텐데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처럼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혹성타출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또 일부 무젭지에서는 어느 한 문파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설이나 영화가 아닌 실제로 원숭이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대가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전쟁 중에 하나인 1592년에 벌어진 임진왜란. 임진왜란이라는 말 자체는 일본 외인들이 임진왜란 1592년에 일으킨 난동이라는 뜻에 있지만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 명나라 일본 한중일 3국이 참전한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으로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만 조선만 쳐돌은 게 아니라 조선을 발판 삼아서 명나라를 치고 최종 목적은 명나라가 아니라 천축국 인도까지 정발하는 거였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만 대군으로 너무 허황된 망상 아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때 세계의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첫 전북전쟁을 벌일 때 그때 군대 수가 10만 명이었으니까 도요토미의 꿈도 그렇게만 허황된 건 아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명나라에서는 조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요동, 그 다음은 중원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명나라를 보호한다는 그런 판단과 그리고 당시 명나라 황제인 신종의 개인적인 호감으로 인해서 조선을 돕기 위해 파병이 결정됩니다. 일찍이 명나라는 그 전부터 석가군이 명나라 해안가를 침입한 외굴 상대로 토벌을 벌인 적이 있어서인지 풍부한 전투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무기 전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파란국이라고 불렸던 포르투갈 용병들도 임진왜란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좀 유명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흑인 병사가 참전했다. 이런 한때 이 이야기도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지금 그림은 명나라군이 철수할 때 조선 조정에서 김수은이라는 화공을 시켜서 그리기 위한 청조장사 별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파란국 흑인 병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아래쪽을 좀 보면 원병 300이라는 원숭이 부대 300마리 즉 원숭이 부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부대 이야기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잘라진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이 원숭이 부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나라의 양호는 원숭이 기병 수백 마리를 이끌고 소사지역, 오늘날의 평택, 그 지역에 매복하게 하였는데 외군이 나타나자 원숭이들은 말에 채찍을 가해서 적진으로 돌진하였는데 이런 모습에 당황한 외군은 너무 놀라서 조총 한 발, 화살 시위 한 번 쏘지 못했다. 그리고 그대로 남쪽으로 달아나는데 그때 외군의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리 양호의 치재문 조경남의 난중 잡록에도 원숭이 부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숭이 군대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실제 전식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안대회 교수님은 2018년 역사비평의 논문을 실었었는데요. 청조 장사별도 그림에서 보듯 명나라 군대에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활약을 하고 공을 세운 원숭이 부대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원숭이를 전투에 활용한 기록이 종종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를 보면 1111년 당시 황제인 휘종황제 5년에 중국의 안주진력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복록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토벌군을 맡았던 사령관은 조율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반란자인 복록의 근거지는 윤박대돈이라는 산 근처였었는데 워낙 산세가 험하고 높이가 높아가지고 조율 군대가 쉽사리 진압하러 작전을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율은 부하들을 시켜서 원숭이 수십 마리를 잡아오게 했는데요. 그리고 원숭이 등에는 횃불을 고정 싣고 불을 지피고 올려보내서 수십 간에 반란군 진영은 원숭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바다가 되었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진격을 해서 반란을 제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원숭이 부대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중국 공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새를 쫓는 건데요. 그 새의 집인 둥지를 제거하는 작전에 원숭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공항 주변에 새들이 있으면 그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비행기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을 하기 어렵겠죠.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1초 3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때문에요. 하필이면 중국 공군기지 중에 몇 곳은 철새 이동 경로 근처에 있었나봐요. 그런데 원숭이의 수성 중에 하나가 수속에서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그런 공격 본능을 이용해서 버드 스트라이크, 새의 둥지를 제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군인들이 직접 나무에 올라서 둥지를 제거한다면 자칫 좀 떨어져서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둥지를 제거하고 또 게다가 원숭이 채취가 나무에 나오면 서로 천적이다 보니까 새들은 그 나무에 다시 둥지를 트지 않는다고 해요. 이러한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현대전에서도 도저히 인간이나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원숭이가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임진왜란에서의 원숭이 부대의 활약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물군단이 군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